아 우리 방이 여기에요? 기가 막히죠? 핑크핑크 형! 오 따뜻한데?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짐짐추 아 오늘 아침부터 너무 달렸다 아이고야 높다 야 너무 등산했어 시작부터 시작이 어 근육 다 멈췄어 잘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? 아 아파 안 아파? 그냥 어딜 잡으면 아파 UFC 좀 아는 사람 없나? UFC는 UFC는 어 없어 이게 이렇게 딱 무게를 치러 가는 거라니까? 그러면 여기 뼈까지 울리는 거야 바로 살짝 해봐 살짝 내가 해봐도 돼? 아니 아니 왜? 아니 한 번씩 해봐야지 그래 한 번씩 엉덩이 그 대신 엉덩이로 해 엉덩이 엉덩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 여기가 이렇게 냅다 흘리네 그냥 아 형 때문에 장품 쓰고 막 옆문 이런 걸로 막 겨루고 이랬나? 아니야 저 형 때 활 쐈어 활 활 사냥 나갔다 하는 게 사실이야? 어 사냥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? 아 그럼 잠자리도 너네 장수 잠자리 아니냐? 아 알죠 알죠 너 월드컵 못 봤어? 못 봤지, 누워서 봤대. 와... 야, 너는 그러면 히딩커 감독님한테 안기난 박지성을 못 봤네. 그럼 뭐, 유튜브로 봤죠. 와, 너 그 실제 감동을 모르는구나? 모르지, 나. 야, 그거 막 우리 막... 야, 너 저기 뒤돌아 서 있어. 야, 서 있지도 마. 이천현이 월드컵 얘기 좀 하기에 잠깐 누워있어. 그때 저랑 누워있어, 이렇게. 어? 어휴, 나은이 형 그때 대학 다니고 있을 때. 4강은 우리만의 열정적인 응원과 어우러지며 더욱 빛났습니다. 개콘 애들이랑 같이 응원했대니까 KBS 로비에 앉아가지고. 대한민국이 전체가 축제였어, 우리가. 어? 형 맞춰봐. 딱 공을 받았어. 박지성, 박지성, 박지성. 아, 그거 아니야. 맞아.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 왼발이야, 이렇게. 아, 왼발이었어. 왼발, 왼발. 미국전, 미국전. 내가 어떤 장면인지 알겠는데 되게 형파를 기다려 하네.